안녕하세요. 국회의원 중부국민회의인 예비유고 강렬합니다. 다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한발 한발 나아가서 경선을 무사히 경선고지에 골랐습니다. 반드시,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뜻을 모아서 경선 반드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이 나라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십니까? 바로 저 민주당, 저 이재명당의 이 문제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? 저 강렬한, 저부터 앞당겨서 박살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의 국민들과 함께, 우리의 젊은 우리 후배들에게 정말 좋은 나라, 그리고 좋은 대전, 그리고 정말 미래가 있는 중부를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고 모신 강렬한입니다. 그 윤석열 정신, 그 정신을 담아서 제가 그 모습을, 제 모든 것을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윤석열처럼, 어팟 컷! 반드시 이 정신으로 저의 승리의 뒷발을 꽂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함께 갑시다. 함께 가면 길이 열립니다. 우리 반드시 승리합시다!